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번엔 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두 번 더. 오케이. 1, 2, 3 1, 2, 3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! 안녕! 락카! 락키너프 채널이 2만 원짜리가 됐습니다! 감사합니다! 제주도 영상을 편집하는게 좀 오래 걸렸어요 원래 보통 편집하면 한 컷당 3시간? 4시간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1주일 정도 걸렸어 사실 자전거 타는 것보다 편집이 더 힘들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감사의 의미로 구독자 2만명입니다 모자 두 분을 선정해서 락키너프 모자를 드리겠습니다 잘 쓰고 있지? 그럼 라이다의 필수템! 남녀 공룡, 대도, 소도에 상관없이 모두 스팅이 아주 적당한 이벤트 추첨은 어떻게 할까요? 락키너프로 4행스를 해서 2명을 뽑겠습니다 응원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꼭! 남겨주셔야 합니다 인스타나 SNS, 페이스북에다가 당첨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옷은 뭔가요? 이 옷은? 저희 픽시걸 영상에 등장하셨던 교유님께서 런칭하신 브랜드 모어플로우입니다 로고도 색깔이 진짜 예뻐요 형광색 요새는 제일 유행하고 있는 주머니도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너도 라이딩할 때 떨어뜨리지 않았어 그게 가장 중요하지 라이딩하는 사람들은 지퍼가 꼭 있어야 되잖아 협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입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이 많이 밀렸는데요 2013년도부터 8년동안 쭉 많이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촬영 있을테니깐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락키나프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잘한다 귀엽다 두발 자전거 따뜻해 후 ocus 네 generalized eres Box 저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